매매자이 풀스텍이면 200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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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191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년층 성격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저건 아무리 봐도 으는 뭐야 으 뭐야 으 으가 무슨 뜻이야 기분 나빠 뭔데 오 뭐야 아 맞다 스킨이 몇지? 뭔 스킨인가 했네 자양줄? 아 어떻게 알았지? 아 라인 좋아요 괜찮아 아 괜찮아 라인 좋아 괜찮아 쟤 풀 안 뺐잖아 그치 히든 미션 퍼블 따위기 성공 이걸 먹네 첫 리뷰 기념 미션 2판 진짜 잘해서 상대팀이 상욕 받거나 명예 3개 이상 받으면 100개 신텐으로 잘 한단 소리 나온다고 하면 되는거지 빨리 먹을게 상대팀 상욕 받게 먼저 선욕할키자 으흐흫흠 안 돼 안 돼 고 advis 고객님 형이야 그만 유튜브 객잡어 우리 힘들어 이오 네가 더 AI 이쁘나 빨리 오지 오라치 어디라고 아 뭐야 야 아니 주초식이 있어 흐하 리플이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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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 리드 차이 이미 죽어있다 탈롬 이미 죽어있어 이것이 르 아우 너무 나쁜게 안 걸렸다 안 걸렸다 개굿 잘하는데 기호 9191님 별풍선 333대 감탄 아하 아이코 내 메자이 풀스택이면 200개 간다 간다 메자이 풀스택 간다 메자이 풀스택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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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론 전시즌 플레이 탈론도 108 넘게 했는데 절에 못하는게 신기하네 그냥 내가 잘하는 거겠죠? 그럼이야 님들 다행히 다시 탈론 탈론 한 명 투하우일 시간 22스택 안탈론 아템 사우면 먹을 수 있어 네 다행히 안탈론 스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